창원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재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노조는 창원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파업을 철회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내일 시청합 집회가 파업 출정식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창원시는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연대에 이어 내일 홍시장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중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핵심 쟁점은 상여금 시급 전환 시기인데 노측은 임금 3.5% 인상 후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사측은 노조 요구는 임금을 두 번 올리자는 거라며 곧바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.